당초 예정대로 그냥 배경 캐릭터들은 버려야겠네요. 명중률, 공격력 명중률, 필살이 다 0인데 굳이 때리러 오는 이유는 뭘까요? 왜 때리러 오는 거지? car privacy trở 핸드 타베이 감정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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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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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르루테 명중료 리...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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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《お腹すいちゃった》 《お腹すいな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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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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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 앞에 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넌 어쩔다 그렇게 슬픈 듯한 얼굴을 아 나는 다시 한번 너를 만나기 위해 왕성 기사가 된거야 아 그런데 이렇게 만난 게 천장에 서라니 아 너를 죽이는 게 내 사명이라니 운명은 정말 잔인해 아 자 우대명 와라 이렇게 해드니까 이미 늦었어 나를 떠올리지 말고 영원히 잠들어줘 나를 죽이고 싶어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아아 사이러스랑 아니 아니 엘피랑 우대미아랑 공신회사와 사이러스 잡을 수 있을까요? 아 이거 불안한데? 이거 빛나다면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?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?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여전히 아이애이 invisible 암시 이런미아 이 탄이 자 그냥 엘피로 때리는거는 그만 둬야겠네요 때리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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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아, 괄호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야. 그러니까, 그니까 나는... 아, 틀리지 않았어. 아, 역시 망패렸는지도 몰라. 아, 스카스가 드디어 힘하고 수비 올랐네요. 은검을 삥 뜯었다. 아, 미야, 푸가신다. 은검을 삥 뜯었다. 아, 아. 아, 개니지라. 나는 차가운 잡기 변평을 맞이 차는다. 알겠지. 전기차가 완전히 불가한다고 하는 거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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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모나이트 비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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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턴에 근화를 설득시키러 가야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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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는 괜히 공격했네요. 조카가 죽여봤자 경험치도 안 들어올텐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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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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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사파이어가 도끼였나? 아 이게 뭐더라? 사파이어가 도끼였나? 잠깐만요 무슨 광석이 뭘 염성하는데 필요한건지 생각이 안나요 전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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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성할 무기가 있나? 상상 이제 help SUDIN 하필이면 아 paraid 암허가 있어 때려잡는데 화창 걸리겠네요 딜이 있다고 일어서 두 기장은 언제 레벨홈 볼지? 일단 뽑기 가게부터 투마는 식당이 전혀 필요 없네요 구린거 나오겠지 어떻게 되세요? 어떻게 되세요? 안녕 또 꽝이네요 네 다시 다시 맨날 꽝만 나와 아 그래도 광석 줬으니까 참을게요 아 나 아쿠아랑 특공이랑 붙여놓은 적 없는데 왜 얘네들이 붙었지? 어 헤럴드 가게로 있네요? 그냥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있었어 아 얘네들이 이어줘야겠어요 그럼 이렇게 된 것도 아 진짜 얘 아 저 그냥 1번만 이어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있었어 웬일이야 얘네들이 이어주겠습니다 아 아쿠아야, 잠깐. 괜찮아? 아, 너한테 듣고 싶은 게 있는데, 스쿠형이 뭐야. 아,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람 부족에, 바람 부족에 사는 마을을 나가보적이 없어. 이렇게 모두와 같이 여행하는 거. 세계가, 세계는 이렇게 크다는 거.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에 둘러싸인 걸 알고. 아, 모르는 게 너무 많아. 그래. 아, 너는 이런저런 장소에 살아봤다고 들었는데, 뭔가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래? 얘기. 그래. 이 장소에는 이런 명수가 있다든지, 이런 사람이 산다든지 하는 거. 이 땅에서는. 어, 설화라는 거 말이야. 잔뜩 뭔가 재밌는 얘기 있을 거 아냐? 아, 그렇게. 그런 이야기 몰라. 아, 그럴 리가 없잖아. 아,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, 얘네. 니가, 너, 니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. 아, 미안해. 아무것도 협력할 수 없어. 아니. 그럼 나 먼저 가볼게. 아, 구아. 아, 진짜로. 저러는 거야? 아, 초딩이 하는 말 못 알아듣겠네요. 두금이. 아, 뭐야. 너, 너 뭘 먹는 거야? 뭘 먹고 있는 거야? 어, 냠냠. 과자야. 아, 과자가 아니잖아. 그거 우대미안님의, 우대미안님한테 준비한 거라고. 아, 그랬던 거야. 하지만, 놓여있었는데, 놓여있었으니까. 게다가 나, 아, 두근 끝났어. 배가 고파서. 냠냠. 처먹처먹. 아, 먹는 거 좀 그만해. 하지만, 이거 자. 아, 맛있어서. 아, 손이 떨어지질 않아. 냠냠. 척척. 와구와구. 처먹처먹. 아, 이대로는 전부 없어져버리겠어. 아, 손을 뗄 수 없다면 힘으로라도 막아주지. 냠냠. 쩝쩝. 아, 꿈짝도 하지 않아. 아,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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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수 없을걸? 나, 힘만 해. 자신있으니까. 아, 자고하자가 전부 아프져버렸어. 아, 잘 먹었습니다. 정말 맛있었어. 쩝쩝쩝. 렛츠고! 조조는 아직도 레벨이 이것밖에 안되네요. 15장 맵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 왠지 투마는 백야랑 백야랑 아메에서 나왔던 맵을 다 재탕하는 것 같네요. 진짜 투마는 적이 스킬을 안 갖고 나오네요. 여미영 빼고는 상위직 빼고는 스킬이 하나도 없어. 렛츠고렛은 왼쪽으로 제작한 마이너스에 오신가가.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공간에 나오는 것을 본다면, 여러분도 아픈 데이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스도 아픈 데이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렛츠고렛은 멍고바를 볼 수 있는 공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, 그리스도 아픈 데이트를 볼 수 있어요. 사계로 있는거 진짜 왜왜요 근데 두레이를 붙여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저는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해주세요 네 방송은 종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